우리 싱크프렉 그날까지 2028님께서 써주신 글이고요. 뭐 신한금융투자가 어떤 저긴지는 잘 알잖아요. 공매도의 넘버원투를 지금 다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온 레포트는 어제의 반등을 지지하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급하게 조작된 것으로 의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전망치 하회의 논리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헬스케어 양 매출이 감소했으니까요. 이에 비례하여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의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21년 2분기 매출은 제가 예상하는 매출입니다. 지금 2021년 2분기는 그날까지 2028님께서는 한 4,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2021년 3분기까지는 실적을 오리지널 실제 실적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21년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한 4,600억을 예상을 했냐 하면 그날까지 2028님은 진단키트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00억 이상 수출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 분기에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케미컬 향. 그거를 지금 예상을 하신 거예요. 내용 한번 볼게요. 신한 레포트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단키트 매출 미반영. 슈만시스 진단키트가 작년 11월 유럽 C 인증을 받고 헬스케어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미국 프라임 헬스케어와 디아트러스트 2,400억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4월 FDA 전문가용 EUA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진단키트 매출 금액이 미미하여 별도 항목으로 발표하지 않고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2분기에는 제법 큰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2분기 매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 해석됩니다. 2분기 헬스케어 양 매출의 감소는 진단키트 매출이 상세해 줄 것이다. 헬스케어 양 매출이 공시가 좀 적게 나긴 했어요. 1분기에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죠? 두번째가 그래서 그날까지 2028님은 2,400억 원에 약 22%를 반영해서 500억 원을 지금 2,4분기에 셀트리온의 실적으로 지금 예상치를 잡아 놨고요. 두번째는 케미컬 및 기타 매출 중가 추세 미반영. 케미컬 매출 및 기타 매출은 매분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9년 3분기부터 기타 매출에서 케미컬 분야 별도 항목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국 시장 및 국제 조달 시장에서 케미컬 매출도 지속 성장 중에 있으며 기타 매출도 매출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ctp59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금도 보태진다면 기타 매출은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의 재고 및 판매 예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렉크로나 생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의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전년 동기보다는 높은 매출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 확실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날까지 2028님이 이렇게 그래프로 잘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진짜 매출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2028님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